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과 전압변동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 등가회로는 우리가 자주 봐서 알겠죠? 변압기의 정확한 등가회로입니다. 변압기의 원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등가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위치도 정수들도 제자리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등가회로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2차측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측은 그대로 두고 1차측의 값이 곤수비에 의해서 환산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실용상으로 의미있게 바꾸려면 실용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게 무슨 회로라고 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근사 등가회로. 근사 등가회로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등가회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요. 옮겨가면 이게 근사 등가회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바로 도화할 수가 있죠. 등가, 저항, 등가, 리액턴스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겁니다.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면 돼요? 합성해서 뭐라고 하면 돼요? 등가,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서도 조금 더 근사한 게 부하운전시나 부하운전시나 또는 여기가 단락이 되어 있을 때는 그나마 이쪽 회로도 뭐냐면 없애고 해석을 해도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전류하고 이 전류가 이 전류죠. 이 전류랑 이 전류랑 같은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사라져도 되죠. 뭐냐면 여기 이제 i2, 2차 측이니까 i2가 여기 있으니까 결국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만 가지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부하운전시나 또는 단락운전시의 이 등가회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달락이나 그 다음에 부하운전시의 근사 등가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 번 더 축약해 놓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얘까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 여기서부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차 측 기준 부하시에 사용하는 변학기의 근사 등가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근사 등가회로에서 여기를 살려놔야 되는 게 무부하시가 되면 이걸 바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하시나 단락시에는 이 회로를 병렬가지를 지워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거고 무부하시가 되면 당연히 여기 회로를 이렇게만 살려서 쓰는 것이 우리가 근사 등가회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하시, 부하시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싶은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전압과 그 다음에 전압변동률을 그러니까 부하 운전 시에 상황을 놓고 말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등가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이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겠죠. 자, 임피던스 전압은 우리가 말하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학기에 어떤 전류가 흐를 때요? 이 전류가 전격 전류가 흐를 때요. 즉, 여기에 부하가 매달려 있는데 어떤 전격 부하가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의 지난 시간에도 전격 운전 시에 우리가 등가회로 해석하는 것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격 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즉, 그러면 여기 전압은 어떤 전압이란 이야기예요? 이 전압은? 이 전압이 무슨 전압이에요? 전격 전류가 흐를 때니까 이 전압이 무슨 전압이에요? 전격 전압이 되겠죠. 전격 전압이 되겠죠. 변학기에 내부 임피던스 내부 임피던스 바로 이걸 말한다. 내부 임피던스 내부 임피던스 내부 임피던스 내부 임피던스는 이거죠. 권선의 저항 당연히 권선의 저항이고 그 다음에 누설 리액전스 그죠? 이거에 의한 전압 강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전격 전류하고 이 두 개를 갖다가 내부 임피던스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부 임피던스를 곱하면 이걸 우리가 전압 강화라고 부르죠. 전압 강화. 근데 이제 전격 운전 시에 전압 강화가 되겠네요. 왜냐면 전격 전류가 흐를 때니까 이때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에 여기 전격 전압에 전격 전압에 3에서 10% 수준이며 보통 근데 이 전압 강화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즉 어떨 때요?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내부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3에서 10%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전압의 3에서 10% 정도 수준이다. 임피던스 전압이 즉 임피던스 전압은 전격 운전 상태에서 변압계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죠. 변압계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내부 임피던스라고 했죠.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임피던스 전압 이렇게 부릅니다. 임피던스 전압 근데 이 임피던스 전압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뭘 보면 알아요? 명판을 보면 알죠. 명판에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 임피던스로 표현되어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로 표현한다겠죠. % 임피던스 그 값하고 이 값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 임피던스가 3에서 10%다. 보통 일반의 변압기는 % 임피던스가 3에서 10%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대개의 변압기들이 전격 운전을 하게 되면 대개의 전압 강화가 전격 전압에 대해서 약 3%에서부터 10% 정도의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명판을 딱 봤을 때 어떤 명판을 봤는데 % 임피던스가 14.5%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부의 전압 강화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다는 뜻이에요? 그 변압기는 전격 전압에 대해서 전격 운전할 때 그 전각 전압 대비해 가지고 얼마 정도 내부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내부 임피던스에 의해서 14.5%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 수준보다는 좀 큰 거죠. 그렇죠? 전압 강화가 많이 크구나 이런 이야기죠. 지난주에 한번 계산도 해봤지만 임피던스 전압이 크다는 이야기는 임피던스 전압이 크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전압 강화가 크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어 그렇죠. 전압 변동률이 크겠죠.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의 큰 즉, 퍼센트 임피던스 여기 사실은 값 자체는 같아요. 퍼센트 임피던스 의미는 살짝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말하고 이 말은 결국은 같아요. 임피던스 전압이 크면 클수록 즉,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면 클수록 즉,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좀 우리가 어 확인해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는 작업도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는요 어떤 변압기입니다. 어떤 변압기는 이런 변압기입니다. 1호사 1차측이 1호사 정격이 1호사하고 1차측 정격이 1호사하고 2차측이 2,2,9 그 다음에 용량이 45MV에 60MV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14.5%라고 이렇게 쓰여진 변압기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에 임피던스 전압은 얼마일까? 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그 값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즉, 정격 운전할 때 14.5% 정도의 전압 강화가 발생할 것이다. 내부 임피던스 여기서. 그게 14.5%인지를 한번 우리가 정의는 앞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 값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확신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 우리가 어떤 내부 임피던스 이걸 갖다가 내부 임피던스 변압기에 내부 임피던스를 내부 임피던스를 퍼센트로 표현한게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표현할 때는 반드시 기준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준 임피던스 기준 임피던스 아니, 분모에 어떤 리얼 값이 있으면 분자에 어떤 기준하는 값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 임피던스가 얼마인지를 알면 이게 실제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기준 임피던스는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용량에 대한 이 퍼센트 임피던스 그래서 반드시 용량에 대한 기준 전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에 대한 기준은 이게 B는 베이스해서 지금 B라고 쓰는 거예요. 45의 MVA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앞에 있는 용량이 우리가 보통 보면 OA 용량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FA 용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변압기들은 통상적으로 이 OA 용량을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는 명판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러면 45의 MVA 기준으로 쓰여진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의 MVA 기준으로 뭐 전압은 내가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 여기는 이제 전격이 이제 2.9KV이기 때문에 이게 기기 전격을 그대로 씁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기기 전격이 22.99죠. 2차측 기준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준 임피던스 요 14.5%라고 표현했던 기준 분모에 해당하는 그 기준인에 해당하는 임피던스 값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요런 식 아시죠?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의 좌승 요런 식 알잖아요. 여기 대신 이게 Z로 바뀐 거에요. 그래서 요거 둘 위로 왔다갔다 바꾸치기 한 거에요. 그러니까 요게 Z. Z로 썼게요. Z. 임피던스는 이렇게 P하고 Z를 왔다갔다 바꾸면 되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Z는 P분의 V의 좌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준한 용량과 전압이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도 명확하게 결정이 되는 거에요. 기준 전압과 용량을 이렇게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아까 그 식이죠. 그래서 22.9KV의 제곱에 45MVA 그러면 11.6KV이 이 14.5%에 해당하는 기준임피던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러면 얘의 리얼한 내부 임피던스 값은 얼마였을 것이냐 라는 거죠. Z 내부 임피던스는 얼마였을 거냐 라는 거죠. 리얼 값은 그러면 리얼 값은 이거라는 거에요. 이거의 몇 퍼센트란 이야기에요? 이게 이게 기준이었으니까 이거의 14.5% 라는 이야기잖아요. 14.5% 그러니까 실제 자기 자신의 임피던스는 1.695옴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1.695옴이 기준이니까 이게 1.695옴을 퍼센트로 나타나면 이게 완전히 14.5%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리얼 임피던스는 1.695옴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그려놓으면 이 회로를 단상으로 단상으로 지금 우리가 삼상변압기잖아요. 그죠? 삼상변압기인데 단상으로 그려놓으면 여기에 기준 전압이 22.9니까 선간전압이지 않습니까? 단상으로 보면 여기에 전격전압을 얼마라고 보시면 돼요? 13.2kV죠. 여기에 22.9을 갖다 얼마로 나누면 돼요? 노트3으로 해주면 되죠. 그죠? 13.2kV가 단상으로 봤을 때 그 전격전압이죠. 그죠? 기준전압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 그 다음 내부 인피덴스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 얼마라고 했죠? 1.6kV죠. 1.6kV 그런데 대개 우리가 퍼센트 인피덴스가 14.5%로 그러면 당연히 R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X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R만 있는 게 아니라 권선의 저항만 누설 리액션스만 있는 게 R도 있고 X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계략적으로 계산할 때는 뭐냐면 다 대부분이 R보다는 누가 많이 커요? X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 값은 다 뭘로 취급을 해도 이렇게 크게 계산당 오류가 없어요. 전부 다 어 누설 리액션스 값이다 라고 해도 크게 오류가 없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는 이야기예요. X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얘를 갖다가 무시하고 계산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어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J1.695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격 부하가 걸렸을 때의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전격 부하가 걸렸다라는 것은 여기에 전격 부하가 부하가 걸렸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 변압 용량이 다 걸렸다는 이야기잖아요. 45의 MV이니까 삼산 용량이 45의 MV이니까 아 여기에 단산 용량은 얼마냐면 15의 MVA가 되겠죠. 15의 MVA라는 부하가 이제 걸렸을 때의 전류 전압으로 나누면 되겠죠. 15의 MVA를 갖다가 13.2KV로 나누면 대략 이런 전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략적으로 값을 보면은 여기가 한번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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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곱하면 이게 전압 강화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전압 강화. 그게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나와요? 14.5%가 나오는거죠. 그죠? 즉 이 임피던스 전압은 정격을 알게 되면 그러면 아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임피던스 전압은 명판상에 표현된 퍼센트 임피던스 값 가지고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여기 정격에서 아 14.5% 정도의 임피던스 전압이 발생하겠구나. 정격이 걸리면.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전압 강화가 크게 걸린다는 이야기니까 전압변동률이 크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왕이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기왕이 여기까지 그려놨으니까 지난 시간처럼 지난 시간처럼 뭐 이건 좋은 예제죠. 이게 어떤 변압계의 스펙이냐면 한전의 154 변전소에 있는 표준변압계의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다면 만약에 정격운전한다 정격운전한다 지난 시간 때문에 정격운전한다 정격운전한다 부하가 15MVA 걸리고 자 그 다음에 음 역률은 얼마정도 보자고 역률은 코스사인센터는 0.8 물론 지상이 되겠죠. 요런 상태를 놓고 요렇게 운전할 때 지금 14.5%가 걸려있을 때 14.5%의 임피던스가 걸려있을 때 여기에 입력증 전압은 얼마정도 수준일까 한번 음 지난 시간 것을 한번 익숙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음 2차측 전압부터 써보죠. 이게 2차측 전격이죠. 2차측 전격은 13.2kV입니다. 단상 단상 회로로 가져온거죠. 자 그 다음에 음 여기서 임피던스는 임피던스는 등가 임피던스는 어 이걸로 하자고 했죠. 1.69 이걸로 하자고 했죠. 이걸로 이 임피던스는 전부 다 x다 이렇게 보는거죠. 자 그리고 나서 부하 임피던스는 플로드죠. 플로드니까 여기가 15MVA 되는데 15MVA가 걸리고 그 다음에 0률은 0주는 0.8 일반적으로 0.8 정도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세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세타는 세타는 얼마가 되죠. 이렇게 arccos 파우 펙타 펙타를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여기 값은 라디언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복소전력 값을 부하의 복소전력 지금 플로드일 때 복소전력을 우리가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P는 P는 S의 무슨 성분이요. cos 성분 cos 세타를 해주면 되고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Q 성분은 무효전력 성분은 이거의 sin 성분이 되죠. sin 성분 이렇게 네 호수부로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소전력이 계산이 됐죠. 복소전력이 계산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전격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죠. 크기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위상까지 포함한 식이 나오겠죠. 전격전력을 계산하면 I는 복소전력이요. S에 컨주게이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컨주게이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V2 이렇게 됩니다. V2는 위상을 용도로 여기는 위상을 0도로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컨주게이션을 치워봐야 자기갑이죠. 이렇게 되면 전류가 구해졌습니다. 전류 크기 한번 때리고 갈까요. I는 그죠. 이거죠. 이 전류죠. 크기만 보면 이거죠. 이제 위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전류 안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다가 이 전류를 바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전류 바로 구한 다음에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 놈에서 이 놈을 바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이 전류가 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0률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I는 뭐 136에 그 다음에 여기 세타. 마이너스 세타로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지상이니까 마이너스 세타로 해줘야 돼요. 여기 세타 값을 계산하면 세타는 뭐요. 악크코사인 0.8 해주면 되겠죠.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계산기로 쳐서 해주되 주의할 점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가 반드시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돼요. 왜? 지상이니까 지상 지상 부하니까 이렇게 넣어줘야 이거 안 넣으면 계산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계산인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시간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압을 또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전압방정식 전압방정식 앞에서 세워봤죠. V1 입력측 전압은 입력측 전압은 V2 플러스 I가 계산됐죠. 곱하기 여기서는 Z 등가 임피던스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계산식이고 그 다음에 크기만 보면 크기만 보면 V1의 크기만 보면 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네. 어 14kV 14.43kV 정도 나오는 거죠. 14.43kV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용률이 1인부하다 그러면 1인부하다 그러면 어 조금 전압강화가 덜 발생하겠죠. 그죠. 13kV 13.2 니까 13.2 니까 아주 작은 전압변동 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죠. 부하의 용률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여기에 이제 전압변동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혹한 상황을 봐야 되니까 용률이 좀 안 좋은 상황 근데 뭐 0.7 그런게 까지 볼 건 아니고 한 0.8 정도면 그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해석했다. 상황을 보면서 해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압변동률의 크기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율 0.8인 조건에서 0.8인 조건에서 해보죠. 자 전압변동률은 자 V1에 자 V1 빼기 자 V2 요거는 어차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여기서는 자 V2 구하기 100 하면 전압변동률이 나오죠. 전압변동률이 앞에서 우리가 강해서 했던 전압변동률 보다는 상당히 2% 그때는 2% 2.1% 그런 가격인데 오늘은 계산은 가면 9.3%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역률이 이제 1인 경우는 얼마일까요? 1인 경우는 매우 작게 나오죠. 그래서 역률이 1인 경우로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설계를 할 때 0.8 정도를 보면서 0.8 정도를 보면서 계산하는 것이 실용적이겠죠. 그렇죠. 이게 이 정도 이 정도를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전압변동률이 생길 것이다. 실제 운전당해.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